구독자 여러분들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멤버십 개설 팬카펙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텐션 조절이 안 돼서 마구잡이로 날 뛰는데 끝나고 다시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미공개를 해요 지나간 라이브를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회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비롯해서 슬라임 유튜브 시절의 영상들도 회원 공개해 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판도라의 사용자를 한번 열어보세요 기간별로 파프리카 패치 색도 변한답니다 근데 제가 포토샵을 잘못해서 파프리카 색감이 좀 이상하네요 썩었네요 팬카페는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파프리카분들과 유대감도 쌓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만들었답니다 제가 다이어트하는 과정도 공유하고 제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것도 올릴게요 재밌게 꾸려볼 테니까 놀라웠어요 It's your light 우리 집을 가자 우리 집을